안녕하세요 현수나메TV의 도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선이예요 게스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인형으로 변신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자 뭐 할건가요 오늘은 음 오늘은 할게 없어요 할게 없어요 뭐라죠 추천해주세요 추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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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해주세요 나오시오 아이고 저희 아빠 다리입니다 이거 아주 왕다리죠 왕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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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이 엄청 많네요 그러게요 어 누가 게임하나봐요 오빠잖아 아 하지말라 해 진짜 아 아 빨리 컨텐츠나 찍자 그래 그래 거짓들 찍으려면 뭘 하는지 궁금할거 아냐 오늘 뭐 할까 일단 시위 정지하고 아 뭐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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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참 궁금하네 어 나도 나도 뭐할까 슬라임 만들기 슬라임 만들기는 아니고 슬라임 만들기는 아니고 슬라임 만들기는 아니고 넙 넙 그렇다고 외쳐 내가 언제 아 아 아 아 참 싸우지말고 하자 아 아 그럼 뭐 무슨 컨텐츠 하냐구 어 친구 소개 음 친구 소개 우리 친구 많잖아 그래 그럼 다시 찍고 시작하자 자 원 투 쓰리 뿅 네 오늘은 결정하고 왔습니다 친구 소개를 할거에요 안녕하세요 소개 자 그럼 친구를 데리고 올게요 일치정지 뿅 자 얼른 친구를 데리고 오자 그래 나는 좀 자고 싶게 아 아 아 아 아 아 친구 데리고 왔다 자 일시정지 풀자 아 아 아 자 뿅 자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후 친구 소개니까 친구를 데리고 와야겠죠 아 친구 소개 나오기 저 좀 나오게 해주세요 아 네네네 저 좀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야 제권사태꺼 어디군요 손 다보여요 어 이 흐흐 이 친구는 참 귀엽고요 뭐 이뻐요 귀여워 어 오 죄송합니다 어허 야 뭐 어떻게 한거야 너는 친구 소개하면 안되겠다 네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여쭤보러 와 오케이 네 자 오 내 얼굴이 버렸어 빨리 하자 빨리 하자 하고 안녕하세요 네 찌찌가 보이네 저는 찌찌가 보입니다 뭔 소리야 하지마 얼굴이 한번 보여줘 이검이 오늘 자고 하지 그러면 내일 나태권도에 10시 반으로 12시까지 피고만 계속 가거든 갈 사람 안 가 나도 안 가 그래 가지마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우리 하지마 나와 나와 나와봐라고 우리 절친 은겸이에요 아 나와 나와 무슨 절친이야 우리 절친 은겸이가 나왔어요 어 안녕 절친 아니잖아 저 방금은 싸운 게 아니고요 너 때린거에요? 네 나와 나와 아 네 오늘 컨텐츠는 망한거 같아 죄송해요 아 야 이슈정지하고 있어야지 아 야 어? 아 이슈정지할거야 야 야 너희도 그만해 아아아